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유다혜연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울대병원 김윤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내과 김윤준입니다. 네, 교수님, 지방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꼭 이게 술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지방간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간에는 지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과다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끼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간에 지방이 없는데 이제 5% 이상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거위나 오리한테 옥수수 사료를 굉장히 많이 주고 뭐 좀 움직이게 하면 푸아그라, 거위간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정상적으로 거위도 간에 지방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운동을 강제로 못 시키게 하는 거죠. 인간이 잔인하게도 묶어서 못 시키게 하고 케이지에 가둬서 그다음에 강제로 막 옥수수를 먹인다. 실제로 옥수수를 동물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강제로 1리터, 2리터씩을 막 먹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든지 혹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게 지방간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라든지 증세 같은 게 있을까요? 증상이 별로 없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아마 오늘 주제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고 그냥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별 증상이 없어요. 약간 오른쪽 위, 간이 있는 부위가 뻐근한다든지 피곤하다. 뭐 간이 만져진다. 이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의 증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방간이 많이 심해져서 지방간염이 되고 강경변증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있는 지방간에서 상당히 증세가 심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만약에 이미 지방간이 생겼다면 치료가 어려운지 그리고 지방간이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만 하게 되면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사실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중을 최소 7%, 좋게는 한 10% 정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을 키우고 탄수화물 섭취, 과당 섭취, 설탕 섭취를 줄이면 많은 경우 좋아집니다. 그런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방간염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간을 진단받으면 본인이 그냥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 줄 아는 게 중요하게 되고 지방간염은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 과당 섭취, 설탕 섭취,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김윤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